모나코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프린스펠러티 오브 모나코, 모나코 공국입니다. 유럽 남부 지중해 연안에 있으며, 수도는 모나코입니다. 모나코의 국기는 1881년에 제정되었으며, 10세기 이 지역에 들어온 제노바 가문인 그리말디 왕가의 전통적인 색깔입니다. 두 색의 사용은 133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시대에 따라 디자인은 변화를 겪으며 마름모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기와는 비율만 빼고 동일하며,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 모나코의 국기 변경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모나코는 지중해 연안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접경지역에 위치하며, 면적은 2제곱킬로미터로 바티칸 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서울시 면적 600제곱킬로미터의 1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모나코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63억 달러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8만 5천 달러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수준입니다. 모나코는 2019년 기준으로 약 4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밀도 순위로는 마카오와 함께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모나코의 종족 구성은 프랑스인과 모나코인이 각각 25%, 이탈리아인이 22%, 영국인이 7.5%와 그 외 기타 민족이 있습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며, 종교는 로마가톨릭교가 90%, 그 외 기타 종교 등을 믿습니다. 모나코의 역사 모나코의 역사입니다. 모나코의 역사는 헤라클레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헤라클레스가 모나코의 안쪽 항만을 지나갔다고 하여 그 지역에 신전을 세웠는데, 주변에 유일하게 헤라클레스를 모신 신전이라고 하여 외로운 헤라클레스라고 부른 것에서 모나코의 군명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10세기경, 페니키아인이 최초로 모나코 항만에 들어온 뒤로, 그리스인과 카르타고인, 로마인 등이 많이 거쳐왔습니다. 7세기 이래 모나코는 롬바르디아 왕국과 아르 왕국의 영토였다가, 후에 약 200년에 걸쳐 사라센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191년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이 6세가, 제노바 공화국에게 모나코 군방지역을 하사하면서 제노바령이 되었고, 제노바가 근처의 땅들을 개척하여 1215년 무역거점으로 개척한 곳이, 바로 모나코입니다. 그러던 중 1419년 제노바의 유력 가문이었던 그리말디 가문이,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모나코를 돈으로 구입하면서, 그 후로 그리말디 가문의 영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모나코 지역은 제노바 공화국 내의 자치령으로 남아있다가, 프랑스 혁명시기 이후 제노바 공화국이 나폴레옹에 의해 멸망하면서, 모나코 역시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1차적으로 역사에서 사라졌던 모나코 공국은,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1815년 다시 부활했는데요. 이때는 사르데냐 피에몬테 왕국의 보호령이 되었습니다. 1848년, 모나코의 망통과 로크부린 두 도시가 반란을 일으켜, 모나코는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결국 1861년, 샤를 3세가 410만 프랑을 받고, 두 도시에 대한 권리를 프랑스에 팔아버렸고, 모나코는 현재의 영토로 축소된 상태로, 사르데나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영토가 축소된 모나코는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카지노와 조세피난처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독립한 모나코는 전제군주국으로 출발하였으나, 1910년 혁명이 일어나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고 입헌군주국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이탈리아군이 침공하여 모나코는 잠시 파시스트 정권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 무솔리니가 몰락한 직후에는 나치 독일을 점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루이 2세의 손자 레니에는 연합국을 지지하면서, 연합국의 승리로 모나코의 독립이 회복되었습니다. 모나코의 정치체제는 공작이 다스리는 입헌군주제의 도시국가로, 1949년 즉위한 레니의 3세가 56년간 통치한 이후에, 알베르 2세가 2005년부터 국가수반이 되었습니다. 원래 대공가문의 영향력이 강한 편이었으나, 1962년에 도입된 신헌법에 따라 의회의 권한이 강화돼, 대공과 의회가 공동으로 입법권을 행사합니다. 1993년 정식으로 유엔에 가입하면서 독립국으로서 인정을 받긴 했으나, 여전히 국방과 외교권은 프랑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나코의 총리는 국무장관직을 겸임하며, 프랑스와의 보호조약에 의해 프랑스가 총리후보를 추천하면, 대공이 임명하는 형식입니다. 국가위원회라 불리는 모나코의 의회는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석은 지역구에, 8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입니다. 모나코는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공비들로 유명합니다. 1950년대 모나코 공국의 대공 레니의 3세는, 헐리우드의 총망받던 여배우였던 그레이스 켈리와 3개의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현재 모나코의 대공인 알베르 2세 역시, 2011년 남아공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인 샤를린 리넬 위트스톡과 결혼하며, 아버지의 전철을 따라 아름다운 공비를 맞았습니다. 모나코의 경제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8만 5천 달러에 이르는 부국입니다. 자국민은 물론, 외국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으로, 유럽 내의 대표적인 조세천국으로 유명합니다. 국민들에게 거두는 세금이 없는 대신에, 모나코는 90년대까지 관광과 카지노 사업으로 국가재정을 충당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카지노 사업과 관광업으로 벌어들린 돈으로, 금융업 및 플라스틱, 전자제품 제조업에 투자하여 발전시키며, 점차적으로 카지노 수입의 비중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나코는 1865년 프랑스와 관세 동맹을 체결한 이후, 경제적으로도 프랑스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01년에 유료화로 바꾸기 전까지 모나코는 프랑스 통화인 프랑을 공식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현재까지도 모나코의 수출입은 프랑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나코의 주요 경제의 수입원 중 하나인 모나코 그랑프리는, 세계 모터스포츠 3대 대회 중 하나로 모나코 경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매년 5월 4일에 걸친 모나코 그랑프리 대회를 통해, 모나코는 국가 총 생산의 약 20%가량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모나코는 지중해 연안 도시국가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휴양도시인 니스로부터 18km 동쪽에 있습니다. 국경의 3면이 프랑스에 둘러싸여 있어 기후적으로도 프랑스와 비슷합니다. 국토 면적이 1.96km²에 불과한 모나코는 바티칸 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인데요, 모나코의 영토는 크게 4가지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나코 빌은 지중해까지 뻗어 있는 돌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오래된 도시이며, 라콘다미는 항구를 따라 위치한 지역, 몬테카를로는 주된 거주지역이자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며, 폰트빌레는 바다를 매립하여 건설한 새로운 지역입니다. 모나코는 아름다운 자연경광과 부드럽고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로 유명합니다. 가장 추운 달인 1월과 2월의 평균기온은 8도 내외이며, 여름인 7,8월의 평균기온은 26도로 매우 쾌적하고 온화합니다. 모나코는 카지노 산업이 크게 발달하여 화려한 카지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지노는 1878년부터 1910년 사이에 건축되어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특히 몬테카를로의 그랑 카지노는 세계 3대 카지노 중 하나로 꼽히며,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카지노로 화려한 건축양식으로 지어져 007 카지노 로얄 등 영화의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이 외에도 온화한 기후와 맑고 파란 지중해 덕분에, 모나코는 계절을 불문하고 휴가를 보내기 좋은 관광지입니다. 몬테카를로와 모나코빌 지역은 화려한 카지노와 오페라 극장, 아름다운 중세 건물들과 고급스러운 호텔들이 전 세계에서 휴가를 맞아 모나코를 찾은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쪽 지방에는 근위병들의 절제된 교대식을 볼 수 있는 모나코 왕국과, 나폴레옹이 쓰던 손수건, 양말, 모자 등이 전시되어 있는 나폴레옹 유물박물관도 있습니다. 모나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클럽인 AS 모나코의 연고지입니다. 1924년에 창단된 AS 모나코는 프랑스 리그에서도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한 명문클럽으로, 조지웨아, 티에리 앙리, 킬리안 은바페, 박주영과 같은 유명한 축구선수들이 거쳐가기도 했습니다. 1929년부터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전 세계적인 F1 자동차 경주대회인 모나코 그랑프리는 매년 5월에 4일에 걸쳐 개최됩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도심 한가운데의 서킷을 질주하는 자동차들의 속도 경쟁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루는데요. 모나코 그랑프리의 트랙 총길이는 3.34km로 세계 3대 F1 대회 중 가장 짧지만, 주행속도가 느리고 사고도 나기 쉬워 드라이버의 기량이 매우 중요한 레이스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모나코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는 싱어송라이터 레오페레가 있습니다. 레오페레는 프랑스 시인들의 작품을 음악으로 표현했으며, 시적인 노랫말로 샹송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레오페레는 1916년 모나코의 몬테카를로 태생으로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지만,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아노와 작곡을 배워나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당시 프랑스 국민 가수이자 샹송의 최고봉이라 불리던 에디트 피아프를 만난 그는 1946년 파리에 진출하여 카바레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30대 중반을 넘어 뒤늦게 샹송기에 등장한 레오페레는 고독한 감성을 표현한 곡뿐만 아니라 흥겨운 멜로디에 노래도 능숙하게 소화하면서 다세다능한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1960년대 격동의 시대를 보냈던 파리의 분위기에 맞추어 레오페레 역시 자신의 음악에 날카롭고 비판적인 저언과 혁명의식을 담아냈습니다. 그는 노래 가사에 아나키스트라는 단어를 언제나 넣으며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외쳤고, 프랑스의 68혁명을 기리는 앨범을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프랑스 샹송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고, 1993년 76세 나이로 사망한 레오페레는 모나코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몰더바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리퍼블릭 오브 몰더바, 몰더바공학국입니다. 유럽동부 루마니아의 북동쪽이 있으며, 수도는 키시나워입니다. 몰더바의 국기는 1990년 정식으로 제정되었으며, 중앙의 국장을 제외하면 루마니아의 국기와 동일합니다. 왼쪽으로부터 파랑, 노랑, 빨강의 3색기이며, 중앙에 몰더바의 국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국장 속 독수리는 붉은불이와 발톱을 지니고 있고, 노란색 십자가를 물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옛 루마니아 문장에서 유래하였으며, 방패 안에 황소 얼굴은 몰더바를 이루는 베사라비아 지역을, 십자가는 몰더바가 그리스도교 국가임을 나타내며, 홀과 올리브가지는 엄숙함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몰더바는 남서쪽으로는 루마니아, 동쪽으로 우크라이나 사이에 위치한 동유럽의 내륙국입니다. 국토 면적은 약 33,700km로 세계 137위이며, 대한민국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크기와 비슷합니다. 몰더바는 2019년 기준으로 약 4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130위이며, 이는 인천과 울산시 인구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몰더바의 1년 총 GDP는 2018년 기준 약 114억 달러, 이는 세계 131위로,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로는 차드와 콩고공화국 등이 있습니다. 몰더바의 종족 구성은 몰더바인이 약 75%이며, 그 외 루마니아인,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 등으로 구성됩니다.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루마니아어를 공용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공식적으로 몰더바의 공용어는 루마니아어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러시아어, 프랑스어어 등이 함께 사용됩니다. 종교는 동방종교회가 약 90%로 다수를 차지합니다. 몰더바의 역사입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비옥했던 몰더바 지역은 농업에 소년된 인구가 정착하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고대의 다키아인들이 개척한 이 지역은 로마와 비잔틴 제국, 고투족과 훈족, 몽골족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몽골인과 타타르족의 침략이 계속되던 1359년, 카르파티아 산맥과 드네스트르 강 사이에 몰다비아 공국이 성립되었습니다. 몰다비아 공국은 예부터 베사라비아로 불리던 지역의 터전을 잡았는데, 이 지역은 현재의 몰더바 공화국 지역과, 루마니아 동부, 일부 우크라이나 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몰다비아 공국은 이웃국인 폴란드와 헝가리의 잦은 침공에 시달려야 했으며, 16세기 초부터 약 3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크림반도와 발칸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결국 1812년 부쿠레슈티 조약을 통해 오스만 제국은 몰다비아 공국의 동부 절반을 러시아에 양도해버렸습니다. 이때 몰다비아의 나머지 부분과 왈라키아 공국이 루마니아 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된 베사라비아 지역은, 1918년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식이 스스로를 자치공화국으로 선언하며 독립을 꾀하였으나,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제외한 지역이 모두 루마니아 왕국에 편입됩니다. 하지만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라 1년 후 베사라비아는 루마니아에서 다시 소련으로 양도되었으며, 이 지역은 소련의 통치를 받는 몰다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도중 독일 루마니아에 3년간 점령되기도 했으나, 1944년 다시 소련에 반환되었고, 그 후로 1991년 독립할 때까지 소련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 공산주의의 붕괴와 고르바초포의 개방정책을 영향으로 몰더바에서도 독립을 향한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1989년 몰다비아 인민전선의 주도화에 독립을 향한 시위가 일어났고, 이듬해 몰더바의 국기재정과 주권선언이 통과되었습니다. 1991년 몰더바는 마침내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고, 공산주의자인 미르체아 스네그루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91년 8월 27일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몰더바는, 1994년 채택한 신헌법에 의가하여 총리가 국가행정 전반을 책임지고, 대통령은 외교권과 군통수권을 가지는 이원 집정부제 형태를 채택하였습니다. 독립 이후 몰더바는 총선에서 공산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1당째로 장기집권을 해왔으나, 2009년 2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 의해, 몰더바 공산주의당이 실각했습니다. 2019년 현재 몰더바의 대통령은 친러 성향의 이고르도돈이며, 4년 임기의 중임이 가능하며,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됩니다. 몰더바는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로, 줄곧 친 러시아 세력과 친 서방 세력 간의 대립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2019년 현재 몰더바의 총리는 마이아 산두 총리이며, 주요 정당으로는 사회주의당, ACUM, 민주당 등이 있습니다. 현재 몰더바에는 트란스니스트리아와 가가우지아 공화국이라는 자치 국가들이 존재하는데요. 트루크계 소수민족인 가가우지아 공화국은 몰더바 정부의 통제하에 자치 정부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슬라브계 민족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사실상 독립국으로 몰더바 공화국 영토이긴 하나 문쟁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몰더바는 독유럽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수도 키시노우에만 약간의 공업이 발달하였을 뿐 전체 노동력의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로는 옥수수, 보리, 호밀 등 곡물을 비롯하여 과일, 채소, 낙농제품 등이 있습니다. 특히 품질 좋은 포도의 생산량이 많은데 몰더바 와인, 크리코바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소련으로부터 분리독립한 이후 몰더바는 다른 공화국들과 비슷하게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한때는 1인당 국민소득이 400달러까지 추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1993년 독자적인 화폐인 레이를 도입하였고, 2001년 7월 세계무역기구 WTO에도 가입하였으나 EU 및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고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경제발전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못한 편입니다. 몰더바라는 명칭은 몰더바 강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몰더바의 영토는 드니에스테르강과 푸르투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토가 비옥하며 온화한 대륙성 기후를 보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도 크게 춥지 않습니다. 좋은 기후 덕분에 몰더바는 인근 유럽에서 가장 농업 생산률이 높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몰더바는 원래 흑해와 접하고 있었으나 구소련 시절 흑해 연안을 우크라이나에게 빼앗기면서 내륙국이 되었습니다. 남동쪽으로는 드니에스테르강 하류의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완만한 산지지형이며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고도 200m 이하의 구름지대입니다. 러시아 제국에 편입되면서 루마니아와 분리되긴 하였으나 몰더바와 루마니아는 역사적으로 공통점이 많고 문화적, 민족적 동질성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반면 베사라비아와 트렌스니스트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슬라브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몰더바의 문화는 루마니아와 러시아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조량도 적절하고 기후가 좋아 농업이 발달한 몰더바는 특히 포도가 맛있기로 유럽에서도 유명합니다. 질 좋은 포도와 적절한 유도 덕분에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데 소련시대에도 조지아와 함께 공산권 국가들 중 최고의 와인 산지로 꼽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더바는 세계에서 술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몰더바에는 총 길이 250km에 달하는 갱도 내에 수없이 많은 와인이 저장되어 있는 포도주 창고인 밀레스티 미치가 있습니다. 이 와인 창고는 세계에서 가장 넓고 가장 많은 수의 와인 저장고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또한 예부터 몰더바의 벽걸이 카펫은 아름다운 장식 기능과 단열을 목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특히 신부가 꼭 준비해야 할 혼수품 가운데 빠지지 않는 품목이었으며 영혼이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통로를 상징하여 장례식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벽걸이 카펫은 예술 작품으로 평가되며 도시의 축제나 행사, 국제적 전시회에 전시되기도 합니다. 몰더바 출신의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짚시 바이올린의 대명사인 세르게이 트로파노프가 있습니다. 그는 짚시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는 음악가로 그의 음악적 경력을 집대성한 짚시의 열정이라는 곡은 발칸의 짚시들이 모여 살던 고향 몰더바를 기르기 위해 만든 곡입니다. 짚시 음악의 세계적인 연주자로 불리며 바이올린 리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작곡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세르게이 트로파노프는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클래식과 짚시 음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 구 소비에트 연방의 몰더바 공화국에서 태어난 그는 짚시 마을과 가까운 곳에서 성장했으며 뮤지션이자 프로 댄서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아코디언, 발라라이카와 같은 다양한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5살이 되던 해, 마을 축제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짚시 음악에 매료되어 그날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트로파노프는 키친 F 음악원에서 정식으로 클래식 공부를 하였습니다. 24세 몰더바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던 중,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많은 경험을 쌓은 그는 1991년 캐나다 몬트리얼로 이주하였고,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10월, 그의 음악을 집대상한 집시의 열정으로 발매하였고,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외 뮤지션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힙니다. 몰타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리퍼블릭 오브 몰타, 몰타공화국입니다. 남유럽 지중해에 위치한 섬나라로 수도는 발레타입니다. 몰타의 국기는 1964년에 제정되었으며, 빨간색과 하얀색 두가지 색으로 구성된 세로 줄무늬 바탕에, 왼쪽 상단에는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3년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육세가 몰타인들에게 수여했던 세인트 조지 훈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빨간색과 하얀색은 1991년 시칠리아의 루제로 1세백장이 디자인한 두가지 색의 체크 문양 디자인에서 유래했습니다. 몰타는 지중해 중앙의 시칠리아 섬 남쪽에 위치한 6개의 섬으로 구성된 도서국가로 그중 3개의 섬에만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총 316제곱킬로미터로 세계 205위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강원도 태백시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몰타는 2019년 기준으로 약 44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173위이며, 이는 역시 강원도 태백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몰타의 1년 총 GDP는 2018년 기준 약 145억 달러, 이는 세계 119위로,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로는 나미비아, 모잠비크 등이 있습니다. 몰타에는 고대 페니키아인, 카르타고인의 후서인 몰타인과 시칠리아인, 스페인인, 이탈리아인, 영국인 등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몰타의 모국어인, 몰타어와 영어를 함께 공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어도 통용됩니다. 몰타는 국민의 95% 이상이 가톨릭교를 믿고 있으며, 이슬람교 무실존자 등이 소수 존재합니다. 몰타의 역사입니다. 몰타는 기원전 4000년, 지중해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사원인 타르신 신전을 지었을 정도로 상당히 발전된 문명을 꼽히었습니다. 하지만 지중해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중요성으로 인해, 인접한 여러 민족의 침입을 받았고, 카르타고, 로마, 시칠리아 왕국 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522년, 우스만 제국이 로도스 섬을 정복하자, 요한기사단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로스 1세가, 1530년 요한기사단에, 매년 매 한 마리를 곡물로 바치는 것을 조건으로 몰타섬을 증여했고, 이때부터 몰타는, 요한기사단은 역류지가 되었습니다. 몰타에 정착한 요한기사단은 몰타기사단이라고 불리며, 우스만 제국에 저항하여 18세기까지 여러 교회, 궁전 등을 건설했습니다. 1798년,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에 점령당했으나, 2년 후에 영국군이 프랑스군을 몰아내고 몰타를 점령했습니다. 이후 1814년, 파리조약을 통해 몰타는 사실상 영국의 영토가 되었고, 발레타에는 영국의 지중해 함대가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영국 지배에 대한 몰타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2차 세계대전으로 도화선을 맞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과 이탈리아는 중요한 지중해의 보급로를 선점하기 위해 엄청난 공군력을 쏟아부어 몰타를 폭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보급로를 잃을 수 없었던 영국 역시, 몰타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전력을 증강한 끝에, 결국 독일은 몰타를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몰타에서는 영국에 반대하는 항쟁이 1958년 폭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영국의회는 몰타의 독립을 인정하는 신헌법을 의결하였고, 몰타는 1964년 9월 독립과 동시에 영국 연방에 가입했습니다. 독립 당시 몰타는 몰타 왕국이었으나, 10년 뒤 헌법을 개정하여 공화국이 되면서, 국호를 몰타 공화국으로 바꾸었습니다. 1979년 영국군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영국에 의존하던 외교노선에서 탈피하였고, 독립 40주년이 되는 2004년 정식으로 EU에 가입했습니다. 1975년 제정한 신헌법에 따라, 몰타의 정치는 대통령제가 가미된 의원내각제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의 수반이긴 하나, 실권은 거의 없으며, 국가 전반적인 사항은 총리가 맡고 있습니다. 몰타의 의회는 5년 임기의 6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이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대통령을 지명합니다. 2019년 현재 몰타의 대통령은 외무장관 출신인 조지 벨라 대통령이며, 국정 전반을 총괄한 총리는 조지푼 무스카트입니다. 독립 이후 몰타는 몰타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리비아, 소비에트 연방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987년 국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회주의와 결별하고 유럽연합도 가입했습니다. 몰타는 지중해상 중계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일찍부터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나, 영국의 오랜 지배를 받는 기간 중에, 영국의 군사기지로 전락하면서 산업발전이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979년 영국군이 모두 철수함에 따라, 정부 수입이 감소하여 일시적으로 경제위기를 막기도 했습니다. 국토의 40%가량이 경작이 가능한 토지이나, 얇은 규조토 토양으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높지 않으며, 광물자원 역시 매우 빈약한 수준입니다. 1973년 처음으로 드라이독을 국영화하여, 선박건조와 선박수리산업이 국가의 주요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외에 현재 몰타경제 중심산업은, 관광업과 해운업, 중계무역입니다. 남유럽에서도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던 몰타는, 중계무역업과 관광업의 발전 등으로, 경제수치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자제품, 전문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으며, 영화제작사업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몰타는, 최근 들어 블록체인 관련 규제를 매우 진보적으로 시행하면서, 글로벌 블록체인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노이폰드를 필드로, 수십개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이미 몰타로 이전하였으며, 몰타는 암호화폐 거래 관련 기업들이 선호하는 국가 1위라고 합니다. 몰타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93km 떨어져 있으며, 지중해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총 6개의 섬으로 구성되나, 그중에서도 3개의 섬에만 사람이 거주하고, 나머지 섬은 무인도입니다. 남부의 몰타섬과 북쪽의 고조섬, 그리고 두 섬 사이에 코미노섬이 있습니다. 인구의 90%가 남쪽의 몰타섬에 거주하며, 나머지 10%는 북쪽의 고조섬에 살기 때문에, 사실상 코미노섬도 인구가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중해의 한 가운데 있는 섬이지만, 해안선 대부분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모래사장이 깔려있는 해변은 많지 않습니다. 몰타의 기후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에는 고온건조하고, 겨울에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옵니다.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매우 좋은 기후지만, 하천과 호수가 거의 없어, 수목이 자라기 힘든 환경입니다. 몰타는 고대부터 로마, 카르타고, 아랍, 영국 등의 영향을 두루두루 받았습니다. 특히 몰타어는 유럽에서 하나뿐인 아프리카 아시아어족 세머파이 언어인데요. 정확히는 북아프리카의 아랍어를 모태로 삼고 있습니다. 1934년, 몰타어와 영어가 공룡어로 지정되기 전까지 이탈리아어도 함께 혼용되었으며, 현재에도 이탈리아 방송이 몰타에서 방영되고 있어, 이탈리아어를 구사하는 인구도 많은 편입니다. 또한 프랑스어 구사자도 많아, 몰타는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도 외국어 구사율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작은 지중해 섬인 몰타는 고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선사시대의 묘지인 할사플란이 지한 묘역은 기원전 3600년경 이룩한 문명의 유적으로, 죽은자뿐만 아니라 산자를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몰타에 남아있는 많은 신석기시대 사원들은 지중해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인류 진화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몰타의 수도 발레타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민족 전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레타는 1565년 오스만 제국의 포위공격에 대항해 몰타를 지켜낸 기사의 이름을 딴 도시로 16세기 선벽을 둘러친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요한 성당, 요한기사단의 궁전, 옥상정원 등은 발레타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입니다. 몰타 출신의 유명한 인물로는 조셉 칼레아가 있습니다. 그는 현시대 성악계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테너 성악가입니다. 1978년 몰타의 아타르드에서 태어난 조셉 칼레아는 13세 때 우연히 보게된 마리오 란자 주연의 영화 위대한 카루소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성악의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6세에 테너 브라이언 세파이에 발굴되어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한 칼레아는 19세에 베르디의 오페라 맥베스를 통해 처음으로 오페라 데뷔했고 데뷔와 동시에 빈에서 개최된 벨베데레 콩쿨에서 1위를 차지하며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여세를 몰아 이듬해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카루소 콩쿨에서도 우승하였으며 1999년에는 오페라리아 콩쿨대회에서도 역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후로 칼레아는 미국, 독일, 영국 등 전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차세대 파바로티, 성악계 이다나와 같은 수식어와 뜨거운 인기를 누리며 인정받는 테너로 성장하게 됩니다.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28개가 넘는 오페라에서 활약해온 칼레아는 2011년 몰타에서 온 테너라는 앨범을 발매했고 발매와 동시에 아마존, 아이튠즈 클래식 차트 1위로 등극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칼레아는 1년에 한 차례씩 몰타의 그라나리스에서 세계 유명 뮤지션들과 함께 성대한 규모의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요. 칼레아의 콘서트는 몰타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잡았다고 합니다.